자동차 셰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셰시는 크게 나누면 바디하고 차체로 나누죠. 프레임. 그래서 이 바디 차체는 바디는 외관 껍데기를 말하는 거고 자동차 차체는 프레임 뼈대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이외에 셰시를 나눠보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셰시라고 하는 것은 셰시는 큰 틀에서는 바디 외관적인 것 차체 프레임 뼈대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이걸 제외한 이제 그 안에 프레임 또는 바디 안에 또 다른 셰시에 대한 구조는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동력 발생 장치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엔진을 말하는 거죠. 엔진. 동력을 발생시킨다. 이걸 파워 플랜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발생되는 동력은 엔진은 엔진 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종류를 보면 가솔린 엔진 동력원을 우리가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서 가솔린 디젤 그리고 LPG 요즘에는 CNG 이런 것들이 동력원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동력 발생 장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의 동력 발생 장치는 이렇게 들어가죠. 물론 요즘에 친환경 자동차다 라고 해서 이제 얘기가 되는 게 하이브리드카 또한 거기에 관련된 전기 자동차, 수소전지 자동차, 태양열 자동차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은 특히 전기차, 수소전지 자동차에 대한 의미는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배제하고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력 발생 장치다. 그러면 발생된 동력이 엔진에서 동력이 발생된 걸 어떤 상태로 받기까지 전달이 될 건가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게 우리가 동력 발생 장치다. 그래서 이 동력 발생 장치를 우리가 파워 드라이브 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동력 전달 장치다. 동력 발생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다. 그래서 파워 드라이브 라인이다. 그럼 여기서는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이 그 다음에 어딜 가느냐. 클러치에서 단속이 되죠. 클러치. 그리고 발생된 동력은 자동차의 주행 상태에 맞게끔 자동차의 속도를 늦추거나 빠르게 하거나 그리고 오르막길 올라갈 때는 토크를 업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뭐가 필요하냐면 트란스미션이 필요하다. 트란스미션. 즉 변속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변속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변속기가 필요한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자동차의 속도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변속기다. 클러치라고 하는 것은 엔진에서 변속기 사이에서 부품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관련된 부품을 이 엔진의 동력을 끊어주기도 하고 변속기 쪽으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클러치죠. 클러치다. 그래서 변속기에서 이어지는 동력은 어디로 가느냐. 차동장치로 들어간다. 차동기어. 차동기어인데 이 총칭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 여기는 종감속기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감속기어. 종감속기어. 종감속기어의 내에는 차동기어가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종감속기어 마지막 이제 전단계가 x축. x축이 되고 x축에서 좌우 바퀴가 연결이 되면 바퀴로 연결이 되죠. 바퀴로 연결이 된다. 자 그래서 바퀴까지 연결이 되면 이제 우리가 동력이 전달이 끝나는 거죠. 한 가지 이제 유념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변속기가 요즘에 나오는 변속기는 세 가지에 대한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T, 매뉴얼 트란스미션 수동 변속기가 있고 수동으로 조작하는 수동 변속기가 있고 유압에 의해서 자동으로 또는 전자 제어에 의해서 작동이 될 수 있는 오토 트란스미션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단 변속기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무단 변속기. 어찌 됐든지 간에 자동차의 속도에 대한 변화를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주는데 거기에 대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수동식 자동식 무단 변속기 이렇게 종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가장치 쪽을 보게 되면 현가장치는 자동차 주행에 있어서 바퀴하고 바디 차체의 노면에서 받은 충격이나 어떤 그 기능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가장치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할 때 스프링이다. 그래서 스프링에 대한 의미는 종류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바디에서 바퀴에서 차체로 전달되는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들어가죠. 어떤 거냐? 코일 스프링. 코일 스프링. 코일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코일을 감하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리프. 리프는 판이 되죠. 판 스프링. 판 스프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쇼컵쇼바. 쇼컵쇼바는 스프링은 아니지만 유압을 통해서 진동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쇼컵쇼바에서는 늘어날 때 작동이 될 수 있고 내려올 때 작동이 될 수 있는 복동식. 복동식이라고 하는 것이 양쪽으로 다 작동이 된다는 얘기고 단동식. 단동식이 또 있죠. 단동식이 있다. 단동식은 압축이 될 때만 진동의 유압을 통해서 흡수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에 관련된 내용은 이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이외에 뭐가 있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자동차, 태월호 때도 마찬가지죠. 좌우 키를 잡았는데 나중에 배가 균형을 잃어서 침몰하는 경우의 상황을 봤었죠. 그때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게 바로 뭐였냐면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 자동차에도 좌우 밖의 좌우에 대한 축을, 좌우에 어떤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부품이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테빌라이저, 스테빌라이저가 또한 있다. 그것도 스프링의 역할을 한다면 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스트롯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트롯바. 좌우의 균형에 맞춰서 마찬가지로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현가장치는 기계적인 현가장치 이외에 요즘에는 어떤 현가장치가 나오느냐. 어떤 현가장치가 또한 나오냐면 ECS다라고 해서 전자현가장치죠. 전자현가장치가 있고 여기에 또 같이 전체적인 ABS 브레이크와 현가장치, 조향장치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이제 TCS,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그리고 VDC, 차량 자세 제어장치와 함께 현가장치가 복합적으로 쓰여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ECS가 되기 때문에 전자현가장치, 기계직 현가장치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전자식 현가장치다. 그래서 컴퓨터에 의해서 유압을 컨트롤시키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전자지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기계식의 대표적인 부품의 명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조향장치는 조향장치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의미로 봤을 때, 자동차 주행할 때 꼭 필요한 거죠. 방향을 우리가 좌로, 우로 또는 어떤 일정한 각도로 틀어서 주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향장치는 안쪽 바퀴, 바깥쪽 바퀴 또는 꺾을 때에 최소한 완전히 꺾었을 때에 선회할 수 있는 그런 원에 대한 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에커먼 장토식의 원리를 평형사변형의 원리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에커먼 장토식의 원리다. 그래서 에커먼 장토식의 원리가 조향장치의 원리가 되는데 에커먼과 장토라는 사람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원리가 이렇게 안쪽 바퀴, 좌쪽 바퀴가 있다고 하게 되면 조향 핸들을 꺾었을 때 바퀴가 꺾여지는 각도가 안쪽 바퀴가 우회전한다. 우회전한다고 하게 되면 바퀴가 우회전한다고 하면 선회하는 바퀴 쪽, 즉 안쪽 바퀴가 되겠죠. 오른쪽 바퀴가 안쪽 바퀴고 왼쪽 바퀴가 바깥쪽 바퀴가 되겠죠. 그래서 꺾여지는 바퀴에 대한 각도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안쪽이 바깥쪽보다는 많이 꺾이는 형태로 유지가 돼야 그래야 바로 미끄러지지 않고 원만하게 선회할 수 있다. 이때 중심선은 앞차축에 대한 중심선의 연장선과 뒷차축 중심의 연장선이 만날 수 있는 이 한 점에서 이렇게 중심선이 이루어지고 안쪽 바퀴, 바깥쪽 바퀴가 형성이 될 때에 안쪽 바퀴에 대한 꺾이는 각도가 바깥쪽 바퀴보다 꺾여야 많이 꺾여야 안쪽 바퀴가 그래야 안정감 있게 선회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평형사변형의 원리가 에커먼 장투식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향장치는 기본적으로 핸들에서부터 핸들, 큰 틀에서 핸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핸들, 그 다음에 조향축 조향축에서 조향기업 박스 그리고 여기에 피터머나암 또는 대형차 같으면 피터머나암이지만 여기에 연결되는 타이로드앤드 그리고 바퀴 조향기업 박스에서 양쪽으로는 연결되는 축 대형차 같으면 드래그링크, 드래그링크에서 피터머나암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 승용자동차 같은 경우는 바로 조향기업 박스 조향기업 박스 내에서 유압실린더냐, 바로 조향기업 X쪽 피터머나암이냐에 따라서 연결되는 축으로 이어져서 부품이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기계식이라면 기계식 조향장치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의 조향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유압식이 있죠.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유압식이 나오는 게 있고 또 여기에 EPS다라고 해서 전자 조향장치가 있어요. 일렉트로닉 파워스티어링 그래서 전자현가장치 요즘에 전자현가장치까지 나온 추세로 모타에서 조향각도에 의한 모타에 의한 제어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조향장치라고 하는 것은 조향장치 핸들에서부터 바퀴까지의 조향력이 어떤 상태의 전달과정과 기업 박스에 의해서 기업에 의해서 조작이 되고 연결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동장치다. 제동장치라고 하는 것은 제동장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게 유압실린더죠. 유압실린더에 의한 제동력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유압식, 유압식 브레이크를 기본으로 하죠. 기본이다. 기본으로 한 유압식 브레이크다. 그럼 유압식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마스터실린더 마스터실린더 마스터실린더라고 하는 것은 유압을 발생시키는 거죠. 유압 발생 유압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유압을 발생시키면은 그 다음에 호스나 파이프를 통해서 파이프를 통해서 어디에 연결되느냐 하면은 바로 휠실린더로 연결되죠. 휠실린더 그래서 휠실린더라고 하는 것은 유압을 받으면 유압을 확장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라이닝 브레이크 라이닝이 여기에 설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압을 마스터실린더에서 발생이 되면 유압에 의해서 어디까지 휠실린더까지 전달되고 휠실린더에서는 직접 라이닝을 확장시키는 액체이터 역할을 한다. 확장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 유압식의 원리를 우리가 파스칼의 원리를 적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스칼 파스칼의 원리는 바로 액체의 원리죠. 일정한 밀폐된 용기 안에 일부의 압력을 가하면 압력을 가한 힘이 각부에 동시에 전달되는 현상. 이게 파스칼의 원리죠. 이 원리를 적용해서 여기까지 브레이크 휠실린더 라이닝까지 전달될 수 있게끔 한 게 기본 유압 브레이크의 기본 원리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이외에 어떤 브레이크가 있느냐 이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ABS 브레이크다. ABS 브레이크다라고 하는 것은 안테록 브레이크 시스템이다. 그래서 전자브레이크 시스템이죠. 여기에 전자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또한 대형차 같은 경우는 에어브레이크, 공기브레이크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죠. 공기,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압축기가 공기를 압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압축기가 꼭 필요한 거고 휠실린더에서 유압을 발생시켜서 벌리듯이 여기에서는 공기 압력에 의해서 벌어질 수 있는 퀵 릴리스 밸브라든가 이런 밸브가 여기 공기브레이크에서는 또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제동장치에 대한 부품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이외에 이제 뭐가 있느냐 이제 바퀴가 있죠. 바퀴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퀴에서 우리가 휠에 대한 상태에서 휠의 구조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만 정비성을 먼저 보면 바퀴는 자동차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바퀴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엔진의 성능이 좋고 차체나 ABS 다 좋아도 결정적으로 바퀴가 없으면 운행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바퀴에서의 주행하는 데 있어서 정비관련성, 정비관련된 내용 두 가지를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휠 밸런스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휠 얼라이먼트가 있죠. 휠 밸런스 그 다음에 휠 얼라이먼트가 있다. 그래서 휠 밸런스라고 하는 것은 바퀴 자체적인 어떤 문제 다시 말하면 균형을 맞춰주고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회전될 수 있게끔 균형을 잡아주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휠 밸런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적과 동적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정적과 동적이 맞지 않으면 타이어가 주행을 할 때에 타이어 자체가 좌우로 떨림 또는 상하로 통통 튀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휠 밸런스를 맞춰준다. 타이어를 갖다가 우리가 펑크를 떼운다든가 교체를 한다든가 했을 때 테스트하기 바퀴만 떼가지고 돌려서 균형을 맞춰주는 게 휠 밸런스 테스트예요. 타이어 가게나 정비공장 가서 맞춰줄 때에 그것은 밸런스를 타이어 자체적인 무게를 맞춰주기 위해서 나부로 균형을 맞춰서 맞지 않는 균형이 맞지 않을 때는 균형을 맞춰서 붙여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휠 알라인먼트라는 것은 뭐냐 휠 알라인먼트라고 하는 것은 차체 포함한 바퀴 전체적인 각도를 말하는 거죠. 자동차는 앞에서 또는 옆에서 봤을 때 그냥 수직으로 선상해서 딱 설치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자동차의 바퀴는 뭐다? 네 가지의 각도로 기본적으로 형성이 돼 있다. 바퀴가 있으면 설치가 됐으면 그냥 우리가 딱 수직으로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얘는 바뀌는 캔버 캐스터 킹핀 토인 이 네 가지의 각도로 형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캔버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를 앞에서 봤을 때 바퀴의 윗부분이 아래쪽 부분보다 벌어져 있는 상태가 정의 캔버죠. 그 다음에 캐스터라고 하는 것은 바퀴를 옆에서 봤을 때의 킹핀 수선과 킹핀 중심선 간의 기울기의 각도를 통해서 정의 캐스터다 브이 캐스터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킹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봤을 때 볼 조인트의 각도에 대한 부분에서 수선과 중심선 간에 이루고 있는 각도 토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퀴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봤을 때의 앞부분이 뒷부분보다 더 좁아졌느냐 벌어졌느냐 토인이냐 토아웃이냐 이 네 가지 각도를 통해서 자동차 바퀴는 차체와 함께 주행 상태의 안전주행을 할 수 있게끔 타이어의 편마모를 막아줄 수 있게끔 타이어가 사이드 슬립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각도를 주어진다 이걸 휠얼라이먼트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도가 우리가 자동차가 기하학적인 각도다 라고 해가지고 자동차는 그냥 일반적으로 수선으로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각도를 유지하고 바퀴가 설치가 돼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났다든가 충격을 받았다든가 뭐 받쳤다든가 이러면 바퀴가 어떤 상태가 이 각도가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차체를 잡고 수리하고 난 다음에 캔버캐스터 킹핀토윈 이런 각도들을 잡아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퀴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이외의 이론적인 기초적인 것들 안에 카커스라든가 안에 프레임이라든가 편평비 이런 것들은 이론시간 들어가서 아마 또 설명이 될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의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앞서 자체 전체적인 셰시 부분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조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카바 딱 캡 띄워놨죠. 띄워놓으면 이런 상태가 되죠. 그러면 이쪽에 바퀴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바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저쪽에도 안 보이는가 일단 생략을 하고 바퀴 네 바퀴가 이렇게 이쪽 이렇게 저쪽에 들어가서 네 바퀴가 형성이 되죠. 맨 전면부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라디에타가 연결이 되죠. 라디에타인데 맨 전면부는 뭐냐 콘덴서라고 해가지고 에어컨 켰을 때 찬바람이 나오려면 열량을 버린다. 그래서 공기를 가장 저항을 잘 받을 수 있는 전면부 위치에 있는 게 엔진에 냉각수를 시켜줄 수 있는 라디에이터 그 다음에 그 앞에 여기 지금 두 개가 겹쳐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죠.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바로 콘덴서 에어컨 콘덴서가 되고요. 그 뒤에 있는 게 라디에이터 엔진에 냉각수를 시켜줘야 될 냉각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조그마한 라제타처럼 생긴 거 이거 이건 자동변속기 오일도 나중에 기어변속이 되고 변속이 되면서 오토트란스미션 내부에서 열이 발생하니까 열을 관리를 위해서 냉각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조그마한 라제타처럼 생겼지만 자동변속기 오일이 나와서 냉각이 되고 다시 들어가는 그래서 자동변속기 쿨러다. 오일 쿨러 AT 자동변속기 오일 쿨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차체에 대한 부분에서 스프링 슈카프슈버 안에 코일 스프링이 들어가 있죠. 조향장치는 핸들을 통해서 조향 컬럼을 통해서 아까 유압실린더 그리고 좌우에 랩 연결돼서 타이로드엔드까지 연결이 되고 브레이크 연결된 부분 그리고 연료 탱크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캡을 띄워놨을 때 엔진에서부터 발생된 동력이 차체까지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전륜이냐 또는 후륜이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 각각 부품들이 연결되는 부품들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실차에서 바퀴를 뗀 상태에서 의 사진입니다. 이게 브레이크 디스크가 되죠. 브레이크 디스크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쪽에 안쪽에 바퀴 바퀴 휠 하우스라고 하죠. 휠 이쪽에 전체적인 부분을 그리고 코일 스프링이니까 딥 쇼바가 있고 슈캅 쇼바가 안에 들어가 있고 코일 스프링 코일 스프링이 뒤쪽에도 지차축에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이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게 트레일링 아우입니다. 또는 연결돼서 차체에 대한 충격을 잡아줄 수 있는 안쪽으로 또 연결되는 스트롯 바 이런 거와 같이 스프링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브레이크 부분과 여기에서 현가장치에 대한 슈캅 쇼바 부분이 또 코일 스프링이 부분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바퀴 축이 돌아가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이걸 디스크를 안쪽에 이걸 빼보게 되면 뭐가 있느냐면 허브 베어링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허브는 센터죠. 센터니까 안에 축에 대한 베어링 축이 돌아가려면 베어링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걸 우리는 허브 베어링이다. 허브라고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베어링을 허브 베어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향장치에서 아까 이쪽에 연결돼서 바퀴 쪽을 빼보면 이렇게 연결되는 마지막 단계 축이 있죠. 이게 디스크인데 디스크에 관련돼서 이제 이 너클에 의해서 바퀴가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핸들을 틀면 핸들을 조향을 하게 되면 조향장치에서 축 조향 컬럼을 통해서 이렇게 좌우축으로 나눠져서 전달이 되는데 이렇게 전달되는 것은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타이로드 앤드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명칭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타이로드 앤드 타이로드 앤드다 라고 하는 것은 타이로드 앤드를 기억을 해주시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중요한 부품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토인 토인을 조정할 때 토인 토아웃 얼라인먼트에서 바퀴에 대한 각도를 조정할 때 토인 이 토인이라고 하는 것을 조절할 때 여기 있는 너트를 풀고 이 로드를 돌리게 되면 이 길이가 당겨지거나 또는 벌어지거나 해서 뒤쪽 바퀴 뒤쪽을 밀어주거나 당겨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토인 각도를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고무로 되어 있는 부트가 되는데 이걸 타이로드 앤드라고 하죠. 타이로드 앤드 앤드 그래서 타이로드 앤드는 여기 그리스가 봉입이 되어 있는데 오래 사용하다 보면 여기 이게 고무부트가 찢어지죠. 균열이 생기고 그래서 달라붙고 말라붙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돌릴 때마다 끼익 끼익 소리가 나는 것 핸들 돌릴 때 소리가 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교환을 하게 되면 타이로드까지 같이 교환을 해서 줘야 됩니다. 타이로드 교환을 하게 되면 바로 여기 토인을 맞춰줘야 된다. 토인 각도를 맞춰줘야 된다는 것 사이드 슬림이나 얼라이먼트에서 꼭 필요한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쪽에 범퍼를 떼고 난 다음에 아까 그림에 차체 작업을 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여기서 앞에 다 뗐기 때문에 앞쪽에서부터 라디에타 그 다음에 콘덴서 라디에타 이런 것들이 앞에 쭉 있고 프레임이 이렇게 있죠. 프레임이 들어가게 되고 또 여기에 연결된 크락션 혼까지 연결이 돼서 그래서 이 차 전체 차체적인 부분에서 앞에 이 본네트하고 이쪽에 휠 쪽에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펜다라고 하죠. 펜다 앞쪽에 옆부분 지금 따로 제껴졌는데 이쪽을 보면 펜다라고 하고 이쪽은 안쪽과 바깥쪽에 이렇게 프레임으로 연결돼가지고 차체 앞에 범버가 연결될 수 있도록 범버라고 하는 것은 차체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보조적인 이런 프레임에 의해서 잡아줄 수 있게끔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앞에 본네트까지 떼고 엔진까지 이제 엔진의 상태까지 내려져 있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작업을 할 때는 차체 작업을 할 때는 엔진을 다 들어서 빼낸 상태에서 작업이 된다는 것 그리고 엔진이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는 상태로 보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서브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서브 프레임 서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보조적인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잡아주죠. 잡아주는데 조향장치 트란스미션 엔진을 보조적으로 잡아주는 그래서 차체하고 연결되는 이런 쇼바나 차축이나 그와 함께 앞에서 밑에서 엔진과 트란스미션 이런 동력 전달장치를 밑에서부터 잡아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보조적인 프레임의 역할을 한다 프레임은 일체로 되어 있지만 프레임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 그래요 서브 프레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조향장치가 이렇게 있으면 조향 핸들 컬럼이 있고요 조향 컬럼을 통해서 이렇게 조향기업 박스가 있고 조향기업 박스에서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에 관련된 연결된 축을 통해서 타이로드를 통해서 바퀴까지 쭉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쇼갑 쇼바 쇼바가 있고 앞차축 그래서 쇼바가 긴 스타일이 맥퍼슨 타입이다 라고 해가지고 현가장치의 스프링 길이로 차축과 함께 같이 이렇게 조립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쪽은 디스크 브레이크죠 브레이크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바퀴가 돌아가면 돌아가면서 바퀴의 브레이크가 잡히면 여기 있는 디스크가 잡혀가지고 바퀴를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그런 장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뒷밖에도 마찬가지 쇼바가 들어가게 되고 뒤에 있는 이 축 그걸 뒷차축이라고 하고 뒷차축 뒷차축의 균형을 맞춰서 여기에 이와 같은 스프링이나 또는 거기 관련된 이런 브레이크나 차축 같은 게 이제 장착이 되는 거죠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엔진 동력 전달 계통 엔진을 그 다음에 바디 쪽을 다 떼고 난 다음에 기본적인 차축만 연결해 놓은 상태가 되고 앞에 중요한 부분 현가장치에 대한 슈카프쇼바까지 들어가서 맞춰 놓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셰시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 관련된 주어진 문제를 충실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